기회가 돼서 백스테이지에서 오빠들 만난 적이 있어요. 오빠들 만난 적이 있어요. 와우. 그리고 그녀는 처음 만났어요. 어떤 기회였죠? 어떤 기회였죠? 좋은 기회였죠. 어떤 기회를 가졌었죠? 우리 사진 찍은 거 어디 있어요? 우리 같이 찍은 거. 같이 찍은 건 없고요. 왜 같이 찍은 게 없어요? 백스테이지에 왔는데. 같이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. 오빠들이 빨리 가라 그래서. 어 아니야. 우리 그런 적 없어요. 우리 막 야 너 가. 너 지금 오빠 슬퍼하는 거 안 보이니? 너 정말 왜 그러니? 선주야. 우리 그런 적이 없어. 선주야 너 나 준태 오빠. 뭐예요? 좋았는데.